저쪽 끝에는 파도가 너울 파도가 좀 있네요 어선 배 두 척이 지금 나가서 낚시하는 것 같은데 안쪽에서 이쪽은 지금 해변 따라 이렇게 작은 마을이 있고 사람들이 제법 와서 해변가에 사람들이 있네요 딱히 특별히 볼만한 건 없네 다시 숙소로 들어가서 이제 동쪽 투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침을 먹고 다행히 오늘 바람이 세게 불진 않고 물속도 지금 러브리하게 맑고 그러네 물의 흐름은 지금 북동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러네요 저쪽에 산 화산 있는 그 산인가 보다 산이 지금 구름에 완전히 가렸습니다 비구름이 살짝 오면서 지금 비가 조금 내리고 있고 그러네 아침부터 저쪽에는 걔들이 운동하고 있고 비가 좀 내리니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